석탄을 싣고 온 외국 대형 화물선이 인천 부두에서 시설을 들이받아 100억 원대 피해를 냈습니다. cctv의 당시 장면이 그대로 담겼는데 사고 낸 뒤에 신고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화물선 한 척이 부두에 정박하기 위해 접근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충돌합니다. 물보라가 크게 일고 부두에 고정돼 있던 석탄 하엽기 등 시설물이 충격으로 떨어져나갑니다. 그런데도 화물선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뱃머리를 돌려 유유히 이동합니다. 지난달 21일 아침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부두에 접안을 하던 8만여 톤급 남유럽 몰타 국적의 석탄 운반선이 낸 사고입니다. 해당 운반선에는 60대 그리스인 선장 A 씨가 총책임자로 승선해 있었고 60대 도선사 이모 씨가 접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충돌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있다가 첩보를 입수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부두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정보를 정보계로부터 입수하고 과학수사 감식 요원과 함께 현장 확인하여 피해 규모가 크다는 것을 최종 확인한 후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부두에 접안을 할 때는 시속이 1노트로 제한되는데 해당 운반선은 시속 3노트로 과속 운항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액이 최소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구 비용은 사고를 낸 운반선 측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해경은 선장 A 씨를 업무상 과실 선박 파기 혐의와 회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도선사 A 씨는 도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